화 Resolve 자전거 타 자전거 발로 밟어 앤토니 자전거 페달 밟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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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밟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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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일어나야 돼? 아이구 니 혼자 놀아 뭐 들었어 거기에 물을 왜 팔고 있어? 어매야 진짜 그 안에 뭐 야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쩔려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뭐 야 그 속으로 쏙 들어갈라 온다 온다 이제 가자 바다에서 우리 충분히 소독했다 그러게 말이야 와 클라우드가 막 여기로 오는 것 같다 배가 보인다 배 그러게 말이야 배가 보인다 모르겠다 배가 보인다 밥 먹어야지 가서 저 새들 좀 봐라 굉장히 많이 파놨어 물이 그 속에서 다녀 물이 그 속에 물이 있어 옷 적시지마 야 쟤네들 불러와야지 쟤네들 불러올게 쟤네들 불러올게 야 미녀가 소정아 저기에 물 있어 봤어? 너도 물 팔거야 지금 저 속에 물이 막 흘렁흘렁해 가봐 가서 한번 더 봐 오빠 하는 것도 봐야지 봤대 다 봤대 어디 봐 얼만큼 있나 다시 봐 저 속에 물이 막 출렁출렁하네 아주 얼마나 파됐어 힘들게 그만 두더지냐 두더지야 하자 이제 바이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갭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하니 내 도움 대신 주여 갭소서 해 넘어가고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갭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하니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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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도움 대신 주여 갭소서 찬양에 쏘서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깨시는 곳 고난은 가고 찬란할지라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아아 아예후 어찌봐 우와 똥똥똥 오 소리나네 또 비어있단 소리네 응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파냈어 쏙 빠질라 가 이제 바이 가자 빠이